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역시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대류변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 본물건 같은 경우는 앞쪽이 30m 대류변, 뒤쪽이 한 2m 정도의 도로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뭘까요? 뷰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호선 등천역에서 도보 약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좀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요. 건물의 실사연면적을 보시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7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투룸 구조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등천역 초역세권 대류변에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9호선 등천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 거리가 많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3억 850만 원입니다. 양천구 목동입니다. 역시나 신축으로 전해드리면서 역시나 역세권입니다. 또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또 요새 새로운 투자처로 눈 돌리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물건을 봤었을 때는 항상 입지를 봤었을 때는 배우 세대도 상당히 중요하죠. 입지, 그다음에 배우 세대 이렇게 보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입지 여건을 볼 수 있게 되면 상하권역과 마곡권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동권역이 중요한 이유는 목동권역 쪽 주변 지역에 교육상권이라든가 기타 상권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만큼 안에 들어가는 보증인, 임차인들의 수요층들이 상당히 두텁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촌력이 현재 9호선 라인이고 등촌력이 일반 노선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광부 횡단선이 또 하나 생깁니다. 광부 횡단선이 생겨서 환승역을 하고 있는 역으로 탈법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마곡지구에 약한 4만 5천, 상암지구에 약한 4만 4천, 목동이 약한 8만 6천의 어떤 수요층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됩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월드컵 대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교통에 대한 호재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광부 횡단선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광부 횡단선이 목동과 청량일을 지금 지나게 됩니다. 약한 25.7km 정도가 되는데요. 광부 횡단선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과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대학가와 직장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목동 라인으로 해서 명지대라든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상명대, 국민대, 대학가 주변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또 청량일이라든가 홍릉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직장인 수요증도 함께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9호선 라인처럼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이 쓰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등촌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나오기 때문에 급행이 드는 라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착봉이 들어가서 25년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월트컵 대교인데요. 월트컵 대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됐죠. 눈에 보일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월트컵 대교가 하게 되면 3개의 어떤 도로가 직결로 연결이 됩니다.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서부간선도로, 공항로하고도 직결되고 또 하나는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물리의 역할을 좀 툭툭히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의 역할도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로변에 있어서 뷰가 좋다는 이 건물의 내부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요. 가격적인 전략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쪽에 30m 대류변이 위치했고요. 뒤쪽에 6m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옆에 주차 빌딩이 하나 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도는 이제 근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을 보시게 되면 화이트톤으로 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넓은 구조를 좀 보이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방이라든가 작은 방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용도실 자체를 화장실 쪽으로 빼기 때문에 작은 방 구조가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옵션 자체를 보시게 되면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천장형 에어컨이 거실과 안방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어떤 수요층들,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차인들의 성향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여의도와도 가까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작은 오피스텔보다는 이렇게 투룸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작은 방 정도는 옷방이라든가 컴퓨터 방으로 쓰고 이 안방을 좀 넉넉하게 쓰는 그런 어떤 1인, 1인 가구의 어떤 수요층들도 전세라든가 월세를 내고 좀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3억 85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가 전세가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도 상당히 좀 더 여유 있게 335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약 한 천에 한 9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셔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여기랑 또 가깝고 직장인과도 연결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수요층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